개발자들은 사실 무의식 중에도 자신이 만든 코드가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경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해피 패스만 테스트 해보고 말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엣지 케이스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소위 말해서 노룩 리팩토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해놓고는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안하는지 테스트도 안 해보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변수 이름만 바꿨을 경우 변수 이름 잘 바꿨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료와 리팩토링에 관해서 말하면서 서로 격하게 동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테스트가 없는 리팩토링은 끔찍하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서로 굉장히 강력하게 동의했던 방법인 거죠. 그러면 리팩토링의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팩토링의 방법은 첫 번째로 함수를 추출하거나 혹은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직을 별도의 함수나 모듈로 분리하는 거죠.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드를.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어요. 펑션에 프로세스 포스트라는 코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코드의 다음과 같이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는 아니고요. 단순히 리팩토링의 원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작성해보는 코드예요. 그래서 포스트를 보내고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보내고 콘솔에 로그를 찍어서 포스트를 실행을 해봤어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이 부분 그러니까 개별 포스트에 로그를 출력하는 이 부분을 함수로 따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 포스트라고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빼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코드가 보는 바와 같이 조금 더 깔끔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 변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 어떤 값인지 설명하는 중간 변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코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인증 키가 있으면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이 경우에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코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한다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분리한 값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중간 변수를 도입해서 조금 더 명확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의 인증 키를 왜 사용했는가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함수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십니까요. 제가 2시간 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urity의 설정은? 그렇다면 하십니까요. 그게 지금 하십니까요. 감사합니다.